허허 오늘들 액체괴물도디 그럼 액체괴물 액체괴물 자 자 오늘 찍어서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4표까지 찍을겁니다 액체괴물 자 오늘은 눈물 나오는 파란색 어? 하늘색인가? 아이고 아무튼 여기 액체괴물 들이 있어요 이건 다음에 할거거든요 자 오늘은 아이고 미안 액체괴물 갖고 넣을겁니다 패드때문에 좀 올려놓을게요 자 자 준비됐어요? 됐어요 자 그러면 3 2 1 고 10 어? 어? 어 나 온다 온다 왔다 어? 아 맞다 이거 벽뚜껑 때문에 그렇지? 어허 어허 아허 아허 이거 닫고 이거 뒤에다가 놓고 어 이거 짱지 웃겼다 이 액체괴물 어허 이게 연필 뭐야 얍 왜 재밌어 재밌어 와 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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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느낌이 이상해 어허 어허 눕히기 어허 느낌이 이상하냐 진짜? 어허 와 진짜 이상하다 그럼 너 느낌 왜이렇게 이상하냐 형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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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들어갔네 다시 어허 아허 아허 그래 안들어가 얍 어허 우와 이거 진짜 철렁 철렁하다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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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머리 박았어 그럼 어허 아무튼 이건 철렁철렁하지 그럼 이걸로 복수도 할 수 있겠다 그럼 잠깐만 복수도 할 수 있다면 포비한테도 복수도 쓰겠네 자 이제 자 이거 밀어놓고 왜 크롱 너 또 만들어보는거야 아니 어 그럼 뭔데 크롱 맞아 아이쿠 크롱 한번 해봐 알았다 크롱 아이쿠 자 바로 이건 포비의 책임을 야 야 뭐라고 구 reasoning 나한테 또 복수도 안 크롱 아아 changing 크롱 야 크롱 너 뭐하는거야 어으 우리가 먹으면 안돼 이런하는데 먹으냐 액세기만 절대 먹으냐 안 돼 자기야 먹으냐 rud 뭐가 내가 되지 크롱 크롱 왜? 크롱? 난 복수한게 꿀좋다 아 진짜 이거 크롱크롱 아무튼 복수한거 꿀주고 크롱 니가 맞춰 오늘은 니가 먼저 해야되겠 어 액체기물 잘라졌네 어 그리고 그리고 이거 눈물 나오냐 이렇게 눈물 이렇게 눈물 나오냐 에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? 오오 액체 괴물이 이런 줄 몰랐어 맞다 크라 그러면 이거 포비의 전사의 목소리 던져주겠다 크라 아 어 미안하다 포비한테 던지라 그랬는데 난 순간이동해서 그렇지 야 크롱 너 장난해 야 크롱 너 일로와 크롱 잘못됐다 얍 크롱 나도 좀 가고 늦어 아 아 아 야 부딪치지마 아우 진짜 크롱 크롱 철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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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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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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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 크롱 난 액체 괴물이라서 이거 빠지고 나오지 못한다 어떡하냐 크롱 크롱 너 어차피 속았어 크롱 살려달라 크롱 어 다음 영상이 아이고 다음 영상이 기대해주면 구독과 좋아요를 기대해 주세요 그럼 모두들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